5분이어서 굉장히 짧아서 생각보다 질의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우리 총리 그리고 기재부 장관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힘드실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아까 답변 중에 허정식 의원님 지휘와 답변 중에 내일부터 배추가격이 안정세로 들어설 거다라는 답변하셨어요. 네,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가? 오늘 제가 가락시장 아침에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가락시장 상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안반대기가 우리나라 배추의 제일 최대 산지인데 추석에 맞추어서 배추가 출하되는 시점인 거죠. 출하가 돼서 본격화되고 있다. 지금쯤 되면 고냉지 배추가 출하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배추가격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배추모는 떨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7월 4일 날 농림부에서 이런 발표를 하셨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채소류, 과일류, 식품원료 등 51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히셨고요. 지원 규모는 1,600억 원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6월 말에 원래 종료하기로 했던 신선과일과 양배추 등 37개 품목에 대해서 할당관세 수입 기간을 연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살펴보니까 과일류는 28가지고요. 양배추, 채소류는 양배추가 있고 식품원료가 한 8가지 있고 배추, 당근 등이 9월에서 10월까지 아마 지속해서 이게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냉지 배추가 출하되는 시점하고 할당관세로 들어오는 배추가 시중에 풀리는 시점하고 겹치지 않나요? 그러면 가격에서 경쟁이 될까요? 네, 그런데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수입에 배추가 있고 우리 국산에 배추가 있어도 이중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요. 구축 효과를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할당관세를 통한 농축수산물의 수입이 과연 물가 안정에 효과적인 정책 수단인가에 대해서 한번 기재부 장관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할당관세 품목이 대폭 늘어난 것은 아실 것입니까? 자료를 보면 22년도에는 사료나 비료, 농약 등 주로 국내에서 생산되기 어려운 것, 원료를 공급받기 어려운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70종에 이르면서 우리가 국내의 생산기반과 겹치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농민들은 억울한 겁니다. 기재부가 어떤 발표를 할 때마다 물가 상승의 주범이 농축수산물인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 농민들 입장에서는 기재부의 발표에서 늘 농민들은 안중에 없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을 좀 갖게 되는데 그런데 장관께서 보시기에 정말 농축수산물이 고물가의 주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물가의 주범이라고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23년도, 24년도에 저희 최근에 물가 상승에는 비용, 공급측 충격이었습니다. 공급 충격이다 보니까 농축수산물이든 에너지 가격이든 이쪽으로 있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에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요측 유엔에 의한 인플레이션과 달리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저런 할당간세가 유의한 수단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기재부가 할당간세 품목을 정하고 물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섬세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할당간세 품목과 물량과 수입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농림부 측과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농림부에서 먼저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민 가능하면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고 그렇지만 또 가능하면 우리 소비자의 어떤 장바구니를 가볍게 해줘야 되고 이 두 가지의 접점을 찾는 과정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섬세하지 못한 면이 있다면 제가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한 많은 고려를 해서 나오는 결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법에 보면 할당간세가 적용이 된 이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기재부에서는 할당간세 부가 실정 및 결과 보고를 기재부에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농림축산식품의 관계자 입장에서는 할당간세가 국내 생산 기반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자료는 농민들에게 그리고 농예수의 위원들에게 농림축산식품부에 이것은 명백하게 그 다음에 섬세하게 자료가 작성되고 영향을 분석하고 이 제도가 국내 생산 기반을 와해시킨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평가가 마련된 것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